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패션의 세계가 있죠. 그런데 만회함을 넘어서 경악스러운 핸드백이 등장의 논란입니다. 인도네시아의 패션 디자이너 아놀드 푸트라가 디자인한 가방인데요. 가방의 본체 악어의 혀를 여러 개 이어서 붙여 만들었고요. 손잡이는 골드 공증을 앓은 아이의 등뼈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2016년에 만들어진 이 핸드백 공개 직후에는 큰 관심을 얻지 못했지만요. 최근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. 작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진짜 어린이의 등뼈냐? 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피했어요. 다만 허가된 업체를 통해 기증받고 남은 뼈를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합법적으로 인간의 뼈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한데요. 인터넷에서도 인간을 포함해 다양한 동물들의 뼈를 부위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뼈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일까요? 푸트라는 핸드백에 이어 재킷까지 제작했는데요. 사람의 갈비뼈로 장식한 이 재킷, 한정수량으로 판매했습니다. 아무리 합법적으로 구한 거라지만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드는 거지? 처음 이해하기가 어렵네요. 최근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 있었죠. 바로 프로야구 개막! 코로나19 매뉴얼을 지키면서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. 개막을 앞두고 연습 경기 중인 팀들. 그 현장에 가보니까요. 마스크 위에 마스크를 쓰고 미생장갑을 낀 심판.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사하는 양팀 감독들. 그물망 인터뷰를 하는 선수까지. 다들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선수들이 깜빡한 한 가지. 바로 침뱉기입니다.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가 비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위험한 행동이죠. KBO는 선수들에게 침뱉기와 맨손 하이파이브를 금지하고 있지만요. 이게 권고사항이라서 어겨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. 선수들의 침뱉기. 우리나라, 해외 가릴 것 없이 자주 보이는 야구장의 흔한 모습이긴 하죠. 선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야구 경기 특성상 긴장을 자주 하게 돼서 침이 잘 보이고 흙먼지도 많이 마시게 돼서 그렇대요. 바이러스 확산 방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. 여러분, 프로야구 개막이 5월 5일이라고 합니다. 선수들을 만들 수 있어서 반갑지만 그래도 선수들에게 사인해 부탁하는 건 안 된다고 해요. 우리 거리를 유지하자고요. 저와의 거리를 지켜주세요. 막 다가와요, 다가와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.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